오늘은 그라운디드 첫 보스인 쇠물타리인 여왕벌레 여왕벌레를 처음 도전하려고 해 첫 레인드 보스인 만큼 준비를 잘해야겠지? 먼저 쇠물타리 여왕벌레 레시피를 얻으려면 숨겨진 레시피 제조법을 찾고 오븐에서 복잡복잡 맛있게 만들면 돼 여왕벌레를 잡으면 보상으로 여왕벌레의 독과 송곳니 그리고 덩어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재료로 그라운디드 최강 몽둥이인 악마여왕의 몽둥이와 악마여왕 풀세트를 제작할 수 있어 악마여왕 세트는 독코팅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공격시 적에게 강력한 독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 나의 최애 방어구야 시작 전 어떤 무기로 싸울지 궁금하지? 여왕벌레는 배기와 매운 것에 약해 그래서 매운 쿨타나를 준비했어 매운 쿨타나가 없다면 아무 칼이나 들어 그러면 시작해볼까? 글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왕벌레는 배기만 해도 공격하여 매운 쿨타나가 없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전열로 그라마가 없으면 좋겠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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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poison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